안녕하세요. 남편 잃고 악착같이 살아온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에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 두 아들 중 우리 큰아들에게 2년 전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직도 그때일 때문에 가끔 힘들어하곤 해요.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자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저는 평소 즐겨듣던 이곳에 사연을 보내 저희 큰아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6살 때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사고로 여의었어요. 이후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절 키워주셨고요. 그리고 28살에 어느 날 저는 식당 사장님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은 저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고아원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셨대. 두 분은 트럭에 과일을 싣고 팔러 다니던 도매상이었는데 장대비가 엄청 심하게 내리던 날에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그만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말았어. 고작 10살이었던 날 혼자 두고 말이야. 당시 우리 아버지랑 엄청 친했던 친구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날 거둬주셨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나한텐 은인 같은 분이지. 당신 필람이 알지? 나랑 제일 친한 친구. 걔가 그분 아들이야. 걔도 참 좋은 애야. 불청객이었던 날 친형제처럼 대해주었거든. 저는 가끔씩 남편과 술을 한잔하러 집에 놀러오던 남편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뒤 저는 예쁜 첫 아들을 낳았고 그로부터 4년 뒤 소중한 둘째 아들 또한 품에 안아볼 수 있었어요. 너무도 행복했죠. 남편도 저도 세상에 내 피부치 하나 없는 서름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저는 일하던 식당을 그만두고 드디어 제 식당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던 매운 오징어 볶음을 주 메뉴로 앞세워서 말이에요. 꿈만 같았습니다. 많진 않지만 어렵던 시절을 생각하면 제법 모인 재산, 단칸방에서 시작해 얼마 전 이사 온 3개짜리 빌라 전세와 드디어 생긴 내 가게 그리고 사랑스러운 남편과 아이들 그동안 남편과 일구원 이 모든 것들이 혹시 꿈은 아닐까 눈을 떠보면 천여적 새들어 살던 식당 골방에 누워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불안해질 만큼 모든 것이 다 완벽했어요.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제 사나운 팔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고요히 숨을 죽이고 있던 불행은 저희 큰아들의 나이가 고작 15살이었던 그에 결국 우리 가족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이지? 그 빚 우리가 전부 갚아야 되는 거야? 제발 아니라고 해줘 여보 바로 남편에게 형제나 다름없던 필람이라는 친구가 남편의 뒤통수를 치고 그만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남편은 저에게 말도 없이 그 친구에게 빚보증을 서주었던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랬을 수가 있어. 이제 어떡할 거야. 어쩔 거냐고. 당신 그 친구한테 몇 천만 원이나 대출까지 받아줬다며. 설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필람이가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지.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안 그러면 자기 길바닥에 나한 게 생겼다면서 제발 자기 목숨 좀 살려달라는데 내가 걔 그런 부탁을 어떻게 거절해. 내가 그동안 걔네 집에서 받은 은혜가 얼만데. 아무리 필람 씨의 집에 전화를 걸어봐도 필람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주 계획적으로 남편에게 그 큰 빚을 다 떠넘기고 잠적을 해버린 거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한순간에 결혼 후 남편과 제가 읽어온 수많은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우리 네 식구는 살던 집을 팔고 다시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몇 개 없던 장신구와 폐물들 모두를 팔아야 했고 가진 재산 또한 전부 날렸죠. 저는 이를 꽉 꿰물었습니다. 절망적이었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저에겐 목숨보다 더 소중한 제 아들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악작같이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아끼기 위해 건물 주인에게 월세를 깎아달라며 바지까랑을 붙잡고 사정을 하기도 했고 새벽같이 가게에 나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늦게 가게불을 껐죠. 하지만 더욱 독해진 저와 다르게 남편은 마음의 상처가 컸던 모양이더군요. 그럴만도 했죠. 형제처럼 믿었던 제일 친한 친구가 작정을 하고 자신을 망하게 했으니 말입니다. 일도 나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던 남편은 결국 3개월 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인간아 당신이 왜 죽어 죽으려면 당신 엿먹인 그놈이 먼저 그래야지 대체 왜 당신이 나랑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강한 사람이라고 믿었건만 남편은 단단했던 만큼 거센 풍파에 휘어질 줄 모르고 그만 부러져버리고 만 것 같더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큰아들은 자신도 저를 도와 고등학교에 가지 않고 돈을 벌겠다고 했지만 저는 눈에 불을 켜고 큰아들을 나무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 가난 이까지 꺼 금방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까 넌 영원하지도 않을 가난의 목매이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학생인 네가 지금 할 일은 공부야. 제 말에 큰아들은 눈물을 흘리더니 이후로는 정말 악착같이 공부를 하더군요. 정말 고생스럽고 가난에 찌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시절은 절 독하게 만들고 큰아들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지만 우리 둘째에게는 그 시절이 조금 다르게 다가왔던 모양이에요. 시간이 흘러 중학교에 들어간 둘째는 조금씩 탈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땐 불량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다 경찰에 잡히기도 했고 빈 공터에서 술을 먹다 주민들에게 신고를 당해 제가 학교에 여러 번 불려가기도 했죠. 저는 둘째로 혼도 내보고 타일러 보기도 했지만 둘째는 자꾸만 삐뚤어져 갔습니다. 윤태 너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엄마 속을 썩일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어떻게 12시에 장사를 마치니 엄마보다도 늦게 들어오냐고. 하... 나 좀 그냥 내버려둬 엄마. 난 정말 이 집이 지긋지긋해. 매번 무말랭이 하나 올라와 있는 밥상도 한겨울에 냉골인 이 집 바닥도 장마철도 아닌데 매번 천장을 타내려오는 저 곰팡이들도 잘못은 아빠가 했는데 왜 고생은 우리가 해야 돼? 난 정말 아빠가 너무 미워. 이 집에 오면 아빠에 대한 원망 때문에 괴로워서 미칠 것 같다고. 둘째는 벽으로 몸을 돌려 누워 흐느끼다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둘째를 바로 잡았던 건 바로 당시 고3이었던 큰아들이었어요. 큰아들은 아빠의 죽음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던 둘째를 다그치지도 감정에 호소를 하지도 않더군요. 단지 큰아들은 공부하는 시간을 아껴 둘째가 싫어하는 벽의 곰팡이를 매일같이 닦아냈어요. 둘째가 집에 들어오기 전엔 항상 바닥에 자신의 이불과 겉옷들을 여러 겹 깔아두어 찬 바닥을 조금이나마 덮여놓았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한 돈을 둘째에게 쥐어주며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사 먹으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결국 어느 날 둘째는 큰아들이 쥐어주는 용돈을 물구러미 바라보다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알더군요. 이거 형 써. 넌 그 상처 때문에 지금 괴로워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네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형으로서 네 옆에서 도와줄게.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셔서 네가 그동안 못 누렸던 것들도 형이 아빠 대신 꼭 너한테 해줄 거야. 맛있는 것도 친구들하고 놀 용돈도 따뜻한 집도 모두 말이야. 그러니까 형이 조금만 더 클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엄마 속 그만 썩이고 형 좀 기다려주라. 어? 이 형이 부탁할게. 놀랐습니다. 추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볕으로 나그네 옷을 벗기던 동화 속 햇님을 보는 것 같았죠. 둘째는 그런 큰아들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용돈을 손에 꼭 쥐고는 또다시 흐느끼더군요. 그날 이후 둘째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그렇게 두 아들은 이전에 사이좋던 형제 사이로 돌아갔고 우리 집안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을 했고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쯤엔 입소문이 난 제 가게 덕에 집안 사정이 조금 풀려 방 두 칸짜리의 빌라 전세로 이사를 할 수 있었고 시간이 흘러 스무살이 된 둘째는 군대에 갔다가 그대로 그곳에서 말뚝을 박았죠. 생각보다 군대 생활이 체질에 잘 맞는다면서 말입니다. 나 이제 군대에서 먹고 자고 할 거니까 형 더 이상 나한테 용돈 주지 마. 나도 엄마 아들이야. 나도 돈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주고 형 맛있는 것도 사줄 거라고. 나도 다 컸다 이거야.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법 일이 잘 풀린 저는 작게나마 시내로 평수를 넓혀 가게를 옮겼고 연식이 조금 되긴 했지만 방 세 개짜리 아파트도 자가로 구매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던 큰아들은 서른세 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것도 두 살 어린 며느리와 속도 위반을 해서 말입니다. 헐 형이 속도 위반? 대박이다. 당시 군대를 전역하고 다시 집에 들어와 살며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술집을 차렸던 둘째는 큰아들의 폭탄 선언에 우아하며 웃더군요. 저야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의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고 두 사람은 서울의 한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결혼한 후 회사를 그만두었고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갓 태어난 손주의 얼굴이 쭈글쭈글한 게 어찌나 사람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던지요. 저와 큰아들 모두 바빠 손주를 자주 보지 못했지만 가끔씩 며느리나 큰아들이 영상통화로 보여주는 손주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저와는 달리 큰아들은 오래도록 새로 생긴 가족과 행복하게 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잠잠하던 불행은 다시금 절 찾아왔어요. 저 대장암 맞대요. 이게 무슨 청천병력이란 말입니까? 큰아들은 결혼한 지 4년 만에 그만 대장암 선고를 받고 말았어요. 최근에 몸이 너무 피로해져서 혹시나 하고 받은 종합건강검진 중 대장내시경을 하다 6cm짜리의 용종이 발견되고 만 거죠. 그, 그럼 암이 얼마나 진행됐대니 지금 위험한 상태래? 수술하고 임상조직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는데 아마 2기나 3기일 것 같대요. 수술 예정일이 2주 뒤로 잡혀서 우선 회사에 휴가 신청해놨어요. 큰아들과 전화를 끊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망할 놈의 사나운 팔자가 기어코 내 아들까지 잡아먹으려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죽고 싶더군요. 다행히 수술을 받은 큰아들은 대장암 2기를 선고받았어요. 아들은 2주간에 입원 뒤 퇴원을 했고 그 시간 동안 저는 가게를 쉬고 큰아들의 곁에 붙어서 간병을 했죠.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애아파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큰아들의 퇴원날 큰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간 저를 보며 며느리는 죄송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손을 휘휘 내져우며 말했죠. 나야 가게 문 닫으면 그뿐이지만 넌 아직 다섯 살인 강민이를 돌봐야 했잖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나한테 미안할 것 하나도 없다. 그리고 어머마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어머님? 저는 며느리의 손에 천만 원이 든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며느리와 큰아들은 봉투 속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더군요. 큰아들은 며느리에게 봉투를 빼앗아 저에게 돌려주려고 했지만 저는 한사코 큰아들을 말렸어요. 그냥 바꿔라. 너 앞으로 항암치료 때문에라도 회사 1년간 휴직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너희 셋이 구 뭐 먹고 살 거야? 그래도 엄마 우리도 돈 있어. 암보험금도 나올 거고. 그래도 그냥 받아. 어머마 니가 바꿔라.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아들이 저렇게 아픈데 나라도 며느리 널 도와야지. 감사해 어머님. 죄송해서 어쩌죠? 큰아들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집안 가게를 돌봐야 하는 며느리는 죄송한 표정으로 저에게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큰아들은 결국 손주의 어깨를 꾹 잡으며 고개를 떨궜죠. 저는 큰아들을 안아주고는 퇴원한 큰아들 얼굴을 보러 올 겸 절 데리러 온 둘째와 함께 큰아들의 집을 나섰어요. 큰아들은 회사를 휴직하고 치료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큰아들이 너무 걱정되어 2주에 한 번씩 큰아들을 찾아갔어요. 너무 자주 찾아가서 며느리에게 미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이 걱정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저번에 그렇게 큰 돈을 주셔놓고 왜 오실 때마다 매번 저한테 돈을 챙겨주세요. 저 너무 죄송해요. 죄송하긴 내가 더 미안하다. 나도 돈이 많으면 너희한테 더 주고 싶은데 가게 보수 때문에 계속 큰 돈이 들어가서 내가 그만한 여유가 없어. 이거 10만원밖에 안 돼. 네가 남편 병간호하랴 아들 돌보랴 정말 고생이 많다. 내가 자주 와서 불편하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 같아도 강민이가 아프면 걱정돼서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자주 오셔도 돼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나 간다. 나오지 말아라. 엄마 조심히 가. 그리고 다음엔 제발 용돈 같은 거 가져오지 말고 엄마가 계속 이러면 나 정말로 마음이 너무 불편해. 알았다 알았어. 둘 다 들어가. 강민아 할머니 갈게. 다음에 보자. 응?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 어느덧 선선해진 가을 날씨에 며느리와 큰아들은 방충망을 친 채 창문과 현관문을 활짝 열어놨더군요. 저는 배꼽 인사를 하는 손주를 뒤로 안 채 혹시 모기가 들어갈까 싶어 얼른 현관 방충망을 닫았죠. 그렇게 다시 집으로 향하려는데 문득 얼마 전 카드 매출이 통장에 들어왔던 것이 생각났어요. 저는 스스로 많이 마른 큰아들의 얼굴과 손주의 손을 잡고 저를 미안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한창 잘 먹고 자라시기에 제가 너무 못 먹이고 자라서 이렇게 이른 나이의 암이라는 병에 걸렸나 싶기도 하고 돈이 있다고 한들 이전보다 생활고에 시달린 며느리와 손주를 생각하니 영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저는 결국 현금 인출기에서 200만 원을 더 찾아 다시 큰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생활비든 병원비든 어디에든 보태 쓰라고 할 요량으로요. 함께 살지 않던 제가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큰아들의 집으로 가기 위해 빌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올라갈수록 뭔가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다른 집 소리인가 싶었는데 왠걸 그건 바로 큰아들 집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어요. 현관문을 닫지 않고 방충망만 쳐도 없기에 큰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는 바로 앞에서 듣는 것처럼 아주 크고 선명하게 들렸죠. 그리고 큰아들의 집 앞에 다다른 순간 저는 집 안에서 들린 며느리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너네 엄마 눈치도 없어? 왜 저렇게 자주 와?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안 걸린 자식 걱정돼서 오시는 거잖아. 그것도 올 때마다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용돈까지 쥐어주시는 거 한 번도 안 빼먹고 꼬박꼬박 다 받았으면서 엄마가 오는 건 싫고 그 돈 받는 건 좋아? 이까 10만 원 그냥 계좌로 보내라고 그래. 예전엔 그래도 20만 원씩은 꼬박꼬박 주더니 노인네가 쪼잔해지기만 해가지고 내가 이까 10만 원 받으려고 한 시간 넘게 방긋방긋 웃는 연기를 해야겠어? 정 아들 얼굴 보고 싶은 거면 당신이 직접 당신 엄마 집에 찾아가든가? 이게 지금 다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순간 저는 제가 다른 사람 집 앞에 와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방충망 너머로 보이는 건 분명 제 큰아들과 며느리가 맞았죠. 정말 당신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래, 내가 돌아가신 우리 아빠 때문에 대출이라면 아주 끔찍해해서 우리 좋은 아파트 못 갔어. 당신 남동생이 뺑소니 사고 낸 거 그 거액의 합의금 장모님이 나한테 몇 천이나 대출받아서 달라던 것도 못 드렸고 그런 내 트라우마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낡은 집에 살게 됐다고 날 원망했을 때도 나 때문에 처남이 감옥에 가게 됐다고 장모님이 날 원망하신 것도 나 전부 이해하고 받아줬잖아. 그래서 내 월급 받는 족조 당신이 돈 한 푼 모으지도 않고 사채하는 거 내 상여금 보너스 나오면 장모님이 듣다 가지 가져가는 거 나 한마디도 한 적 없어. 어디 그뿐이야? 내가 당신 임신시키는 바람에 당신이 직장 잃어서 처가에 더 이상 용돈 못 드리게 됐다면서 매달 꼬박꼬박 처가에 백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 우리 엄마가 나 암 걸렸다고 준 천만 원두 그런데 어떻게 아들 걱정돼서 온 우리 엄마한테 고작 한 시간 쓰는 걸 아까워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누가 들으면 뭐 대단한 돈이라도 준 줄 알겠네. 난 또 대기업 다닌다길래 연봉 1억은 우습게 받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아니면서 생색은? 그래서 뭐 이혼이라도 해? 당신 때문에 애 베고 직장 잃고 인생 망친 날 버리겠다고? 대출도 못 받는 등신 같은 정신병에 지저분한 암까지 걸린 남편 데리고 사는 이 조강지철을? 해봐! 당신이 할 수 있을까? 너 같은 건 내가 아니면 지나가는 개도 안 받아줘. 그러니까 당신 똑똑히 들어. 당신 부모 한 번만 더 이 집에 오면 정말 각오해. 그땐 진짜 이혼이야. 알았어?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에 결국 손주가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말을 그냥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방충망을 열고 그 집으로 들어섰고 순간 큰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저를 돌아봤어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가득했고 큰아들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저에게 큰 잘못을 한 사람처럼 울상이 되었죠. 엄마, 왜 다시 왔어요? 설마 우리 얘기 다 들으신 거예요? 저는 무서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큰아들은 자신들이 싸우는 얘기를 제가 다 들었다는 걸 깨달았는지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큰아들의 축 처진 모습을 보자 저는 더욱더 눈이 돌아 며느리에게 성큼성큼 다가갔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며느리의 뺨을 내리쳐버렸습니다. 아! 어머님! 며느린 손으로 뺨을 부여잡고는 놀란 눈으로 절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죠. 너 지금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니? 뭐? 등신 같은 정신병에 지저분한 암? 우리 아들 돈을 너네 집에 전부 뜯어가서 갖다 바쳐?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는 무슨 오해? 방금 내 두 귀로 전부 똑똑히 들었는데 너 여태 나한테 순 가식던 거니? 내 아들 마음 여린 거 이용해서 앞에서는 착한 척, 미안한 척 다 하면서 뒤로는 내 아들 돈 뜯어먹고 살았어? 그리고 뭐? 그깟 10만 원? 사지 멀쩡하고도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나 안 하는 네가 남편 돈만 뜯어먹고 살더니 아주 돈이 우습지? 내가 오늘 이 집에 돌아와 본 게 아주 천운이구나. 오늘 와서 이딴 추악한 대화들을 못 들었으면 앞으로도 불쌍한 내 아들 너한테 호구 잡혀서 살 뻔했어. 난 그런 너한테 고맙다고 매번 그깟 10만 원씩 저 갖다 바치고 저는 너무 화가 나 숨 쉴 틈도 없이 며느리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소름돋게도 며느리의 표정은 마치 좀 전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아주 싸늘하게 변하더라고요. 하, 거기서부터 다 들으셨어요? 피차 잘 됐네요. 그동안 어머님한테 돈 타내느라 웃는 연기하는 거 진짜 못 해먹겠었는데 어머님 눈치 없으세요? 아니, 자식을 대출도 못 받는 등신에 암까지 걸리게 엉망으로 키워서 결혼시켰으면 적어도 염치는 좀 있으셔야죠. 아무리 제가 괜찮대도 그렇지 어쩜 이렇게 꼬박꼬박 2주에 한 번씩 여길 찾아와요? 어머님이 찾아오면 뭐 저 사람 병이 나아요? 어머님이 뭐 의사예요? 아니잖아요. 불편해 죽겠으니까 그만 좀 오세요 제발. 그래도 제가 저 사람 데리고 살아주는 거 맞으니까 감사의 의미로 그 푼 돈은 계속 제 계좌로 보내시고요. 아시겠어요? 와, 정말 기암을 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추악한 면모를 여태 숨기고 제 앞에서 가식을 떨었었다뇨. 게다가 큰아들은 여태껏 저런 여자한테 바보같이 돈이나 뜯기며 살았다는 말 아닙니까? 저는 우는 손주를 꼭 끌어안고 있는 큰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소리쳤어요. 이게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 너야말로 염치라는 게 좀 있어라. 이 집에 네 돈 한 푼이라도 들어간 거 있니? 내가 도와준 돈 1억하고 우리 아들이 모아둔 돈 보태서 여기 들어온 거잖아. 너, 너랑 내 친정에선 땡전 한 푼 안 보태고 너 결혼하고 여태 돈 한 푼 벌어본 적 있어? 하는 거라곤 천박하게 남편 자존감 깎아내리면서 돈 뜯어 쓸 줄 밖에 모르는 너야말로 내 아들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내가 왜 너한테 감사해? 지금 보니까 넌 내 아들을 간병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내 아들 몸에 암덩어리가 생긴 거 같은데 이 바람물질 같은 년아 뵙고 그래, 내가 한 번 더 여기 찾아오면 너 이혼한다고 했지? 해라, 이혼 경일이 너 당장 이혼해 안 하면 이 엄마 정말 가만히 안 있는다 알았어? 어딜 데리고 살 게 없어서 사람도 아닌 걸 아내라고 끼고 살아 나와, 엄마 집으로 가자 강미나, 이리 와라 가긴 어딜 가?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큰아들과 손주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글쎄 며느리가 저를 막으며 제 머리채를 잡는 게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저는 몸을 휘청였고 큰아들은 저를 다급히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큰아들의 행동에 며느리는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이게 미쳤나? 감히 누굴 건드려? 바로 그 착한 저희 큰아들이 며느리의 뺨을 후려친 겁니다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며느리는 바닥에 철퍼덕 쓰러지더군요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건 참을 수 있어 그런데 감히 우리 엄마 면전에 대고 저딴 소리를 짓거리는 걸로 모자라 우리 엄마 몸에 손을 대? 내가 여태 당신 혼자 입히 시켜서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강민이 편부모 가정에서 잘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당신이 나한테 했던 짓들 여태 참았어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까지 이러면 말이 다르지 이혼해 당신이 맨날 나한테 협박처럼 들먹였던 그 이혼 하자고 엄마 가요 여보 큰아들은 저와 손주를 데리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린 큰아들의 차를 타고 우리 집으로 왔고 마침 집에 있던 둘째는 자초지종을 듣자마자 붕괴를 하더군요 형, 진짜 바보인 것도 정도가 있지 여태 그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그 여자 옆에서 살고 있었던 거야? 조용히 말해라 강민이 방금까지 울다가 겨우 방에서 잠들었다 그래 경일아 왜 여태 이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니? 어? 네가 대출을 끔찍히 싫어한다는 얘기야 뭐 나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어디 그게 죄니? 사돈총각 뺑소니 합의금 안 물어준 게 네 잘못이야? 애초에 그런 짓을 한 그놈이 문제지 그리고 임신은 뭐 네가 혼자 시켰니? 왜 네가 걔한테 죄책감을 가지고 걔랑 네 처가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 이 사실을 알면 네 엄마 분통이 터져버릴 건 생각 못했어? 저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내려치며 울분을 토했어요 둘째 또한 화가 난 표정으로 자기 형을 바라보았죠 우리의 최근에 큰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눈물을 뚝뚝 떨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안해 엄마 난 우리 강민이 부모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임신시켜서 데려온 애엄마를 내 트라우마 때문에 더 좋은 환경에서 못 살게 한 것도 미안했고 어찌됐든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엄마도 알잖아 결혼했던 여자가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윤태 너도 알잖아 형 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일이 어떤 건지 말이야 어차피 유혼하지 않을 거 괜히 엄마랑 윤태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두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괜히 내 걱정만 더 했을 거 아니야 아휴 이 모지라 등신 천치야 저는 큰아들의 말에 큰아들의 팔을 내려치며 울었습니다 어쩜 저렇게 큰아들은 자신을 돌볼 줄 모르는 걸까요 큰아들은 그런 제 팔을 잡고 울먹였죠 근데 엄마 나도 더는 안 되겠어 나한테 몰라도 감히 엄마한테까지 함부로 하는 건 참을 수가 없어 엄마가 나한테 어떤 사람인데 나 강민이 데리고 유혼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후 큰아들은 손주와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며느리에게 전화해 협의 이혼을 하자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며 반발을 했죠 당신이 평소에 그렇게 노래를 불렀잖아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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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더니 이혼 이혼 거리더니 막상 진짜 이혼하자고 하니까 무섭지 당신이 능력이 있길래 모아둔 돈이 있길래 당신 사람 정말 잘못 건드렸어 우리 엄마 몸에 손댄 죄값 이혼으로 톡톡히 치르게 할 거라고 웃기고 있네 그럼 우리 강민이 내놔 강민이 나한테 보내면 내가 이혼해줄게 뭐? 당신이 언제부터 강민이 그렇게 챙겼다고 그래? 지금 강민이를 무기 삼는 거야? 강민이는 절대 안 돼 싫으면 나도 이혼 못해 법원에서 엄마인 내 편을 들지 당신 편을 들 것 같아? 강민이 나한테 빼앗기기 싫으면 당장 집에 들어와 며느리는 결사반대를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큰아들은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까지 걸어야 했어요 변호사 말대로 경제력은 큰아들이 우세하지만 아무래도 주양육자로 손주를 돌봤던 건 며느리인데다 손주도 며느리에 대한 애착이 있어 판사가 며느리의 편을 들어줄 확률도 무시는 못한다더군요 그래도 큰아들 쪽이 우세한 건 사실이니 큰아들은 소송 준비와 암치료를 병행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아들은 항암치료 때문에 4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둘째는 가게로 출근을 했기에 저는 하는 수 없이 손주를 식당으로 데리고 출근을 했어요 손주는 식당 의자에 암전히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오랜 시간 저희 식당 주방에서 일을 했던 직원이 저에겐 언짓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니 보면 볼수록 언니네 손주는 언니네 큰아들을 안 닮은 것 같아 엄마 쪽 유전자가 너무 센 건가 아무리 그래도 얼굴 한구석 정도는 지 아빠를 닮을 법도 한데 말이야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두 팔의 털이 모조리 곤두서버렸습니다 한 번도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그러고 보니 손주의 얼굴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저희 큰아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거든요 저는 유심히 손주의 얼굴을 뜯어봤어요 손주의 얼굴에는 며느리 얼굴이 보이긴 했지만 그마저도 그렇게까지 똑 닮아있진 않더군요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손주와 큰아들의 침대에서 머리카락을 찾고 두 사람의 칫솔까지 동봉해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친자 불일치 판정을 받았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원에서 집에 돌아와 있던 큰아들도 검사 결과지를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너 뭐 예상 가는 거 없어? 네 애라고 확신해서 결혼했던 거 아니야? 난 그냥 애 엄마가 내 자식이라고 하길래 그 말을 믿었지 나랑 사귄 지 6개월이나 됐었는데 상식적으로 내 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강민이를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데 내가 그 여자를 혼자 임신시키고 여태껏 얼마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왔었는데 결국 큰아들은 두 손에 고개를 묶고 흐느꼈어요 옆에서 길길이 날뛰던 둘째도 그런 제 형의 모습을 보고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죠 강민이 보내자 우리 네 친자식도 아닌데 당연히 친모한테 보내줘야지 혹시 이번에까지 미련 떨 생각일랑 하지 말거라 세상엔 그래도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야 그래도 강민 애미가 강민이한테 잘하긴 했다며 더 정득이 전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보내주는 게 맞아 큰아들은 여전히 흐느끼며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주와 조용히 이별할 준비를 했죠 그런데 웃긴 건 양반은 못 되는지 다음날 저에게 전화를 건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글쎄 며느리가 저한테 뭘 하는지 아십니까? 어머님 저 결심했어요 저 강민이 들을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제가 깔끔하게 떨어져 주는 조건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 2억 3천짜리 빌라랑 위자료 명목으로 1억 더 저한테 얹어주세요 이런 건 돈 없는 남편보다 어머님한테 말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어머님한테 전화드린 거예요 어차피 애아빠도 강민이 끔찍이 아끼고 어머님도 손주라며 껌뻑 죽으시잖아요 애 아빠 항암치로 병행하면서 소송 준비하기 힘들어하죠? 제가 선심 쓸게요 어때요? 참 기가 찼습니다 분명 손주가 큰아들을 닮지 않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뻔히 큰아들의 친자식이 아닌 걸 눈치챘을 텐데 내 아들 핏줄도 아닌 애를 무기로 또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저 태도가 아주 기가 막혔죠 저는 그 길로 며느리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돈 얘긴 중요하니 만나서 얘기하자꾸나 우리 집 근처에 큰 카페 하나 있는 거 알지? 거기로 와 며느린 제가 그 돈을 줄 줄 알고 신이 났는지 당장에 달려오겠다더군요 큰아들은 자신 또한 마지막으로 며느리와 정리를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를 들고 큰아들과 함께 며느리를 만나러 나갔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신이 난 며느리에게 폭탄 발언을 날렸죠 제 조건 기억하시죠, 어머님? 빌라에 1억이에요? 그래, 기억한다 그러니 네 아들 강민이 그냥 네가 데려가라 그거면 깔끔하지? 네, 네? 제가 손주를 데려가라고 하니 며느리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식 웃어보이며 친자 확인 결과지를 내밀었죠 이, 이게 뭐예요? 내 아들이랑 네 아들이랑 친자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지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진 더 확인 안 해도 알겠지? 종이를 쭉 훑어본 며느리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큰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한숨을 푹 쉬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신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어쩜 이렇게 깜쪽같이 날 속일 수가 있어? 그것도 무려 5년을 당신 인간이야? 그리고선 여태 나 때문에 네 인생 망쳤다고 그 난리를 떨었던 거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 어머님, 여기 순돌팔이에요 강민이가 이 사람 아들이 아니면 누구 아들이에요? 네가 그런 말 할 줄 알고 다른 두 곳에서도 똑같이 검사 받아봤다 그럼 그 세 기관이 전부 다 돌팔이란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당신, 강민이 누구 애야? 어? 내가 그것만 좀 알자 어쩐지 이상했어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 임신이라니 아니, 그게 며느리의 말을 들어보니 가관이더군요 며느리는 제 큰아들을 만날 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네요 누구의 아이를 뵀는지 자신도 알 수가 없어 둘 중 조건이 더 좋은 제 큰아들을 선택했었다고요 당신도 알잖아 애 키우는데 경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람피운 건 미안해 하지만 난 정말 엄마로서 애를 위해서 당신을 선택한 거야 물론 내가 정말 사랑한 사람도 당신이고 그 사람은 그냥 재미로 몇 번 만났던 거야 진짜 어이가 없다 당신 알았지 애가 커가면서 날 닮은 구석에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럼 뒤늦게라도 말을 했어야지 어쩜 여태껏 이렇게 입을 싹 닫고 있을 수가 있어 당신은 정말 인간도 아니야 됐고 당신 그 집에서 짐 싸들고 당장 나가 재산 분할? 양육비? 그딴 거 아무것도 없어 그 아들은 며느리에게 종이들을 구겨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정말로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했는지 바닥으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어? 내가 돈 한 푼도 없이 혼자서 일 어떻게 키워 여보 내가 우리 집에 얘기해서 당신한테 더는 돈 요구 못하게 할게 나도 당신이 생활비 주는 대로만 고지곳대로 쓸게 정말 실수였어 미안해 정말 어머님 그땐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정말 나사가 하나 빠졌었나 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제발 이 사람 좀 알려주세요 이 사람이 그래도 어머님 말은 잘 듣잖아요 정 이혼을 해야겠으면 그 집이라도 아니 1억이라도 좀 주세요 1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살다 살다 너처럼 뻔뻔하고 끔찍한 애는 내가 본 적이 없다 내 남편 돈 떼먹고 나름 그 친구놈을 끝내 못 잡았을 때도 내 이렇게 귀함을 하진 않았어 너랑 너희 집에서 우리 아들한테 했던 짓들 우리 아들한테 그동안 뜯어간 돈들 내가 고소를 해서라도 그 죄값 꼭 받아낼 거야 알았니? 가증스러우니까 가증스러우니까 나한테 그 어머님이라는 소리 하지도 말어 제 말에 며느리는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고 나중엔 큰아들의 바지까랑이까지 잡으며 애원을 하더군요 하지만 큰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떨쳐내며 한마디를 남기고는 저와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우리 엄마 말 들었지? 선택해 끝까지 버티다가 나한테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해서 없는 돈을 더 뜯기든 감옥살을 하든 해볼래 아니면 네 아들 데리고 깔끔하게 맨몸으로 쫓겨날래 결심 서면 문자에 절대 전화하지 말고 네 목소리 더 듣는 것만으로도 내 몸에 다시 암세포가 자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제발 앞으로 제대로 된 인간으로 좀 살아 강민이가 당신이 엄마라는 사실을 자랑스럽지 못해도 수치스럽게 느끼진 않게 좀 며느린 엉엉 울기만 할 뿐 차마 우리를 붙잡으러 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더군요 이후 당연하게도 며느리는 짐을 싸들고 맨몸으로 쫓겨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를 접수하던 날 며느리는 엉엉 우는 강민이를 우리에게서 데리고 갔죠 큰아들은 애써 강민이를 웃으며 보냈지만 집에 와서 거의 내리 사흘을 울더군요 이후 저는 큰아들에게 며느리를 고소하지 않은 걸 후회하지 않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큰아들은 제게 쓰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강민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으니까요 그 여자는 너무 밉지만 강민이는 죄가 없잖아요 적어도 범죄자가 아닌 엄마 아래에서 크게 해야죠 엄마 저 두 번 다신 강민이 안 볼 거예요 그 여자나 그 집에서 애를 빌미로 다시 저한테 접근하려 할 게 뻔하니까요 이제 그 집이라면 치가 떨리거든요 처음에야 강민이나 저나 많이 힘들겠지만 이게 맞아요 어설픈 미련은 그 애랑 저를 더 힘들게 할 뿐이에요 그렇게 큰아들이 암 수술을 받은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전 며느리는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이후의 소식은 모르지만 아마 잘 지내고 있겠죠 저도 큰아들도 일부러 그 집 소식은 더욱 알려고 하질 않으니까요 그 아이가 큰아들에게 몇 번 전화를 건 적이 있는 모양인데 큰아들은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몇 번의 전화를 무시하자 더는 그 아이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고 큰아들은 그렇게 5년간 자신의 아이였던 그 아이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저희 집에서 저와 둘째와 함께 살고 있어요 큰아들은 6개월간의 항암치료를 끝내고 몸을 무사히 회복했죠 1년의 휴직 후 회사에도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고 지금은 건강을 위해 등산을 다닐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물론 혹시 모를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히 외래 진료를 다니고 있고요 형은 여기서 형 회사까지 거리가 차로 1시간 40분이나 되는데 용케 출퇴근을 하네 얼마 전에 형한테 안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자긴 나랑 엄마랑 예전처럼 이렇게 셋이 사는 게 너무 좋대 참 대단해 그치? 근데 엄마 어제 형이랑 등산 갔다가 밥 먹으러 복합 쇼핑몰에 갔었거든 근데 형 또 아동국 매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라 말은 안 해도 형 아직 강민이 생각 많이 나나 봐 아직 마음 속에선 그 아이를 끊어내지 못한 큰아들을 둘째는 많이 걱정하곤 합니다 저 또한 큰아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쩔 노릇이 있는 건 아니니 그저 큰아들의 등을 다독여 줄 수밖에 없었죠 내버려 둬라 부모 자식으로 몇 년을 살았는데 그게 쉽게 잊히겠니? 나도 아직 그 애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건 그렇고 넌 만나는 아가씨 있다며 혹시 결혼 생각이 있는 거야? 엄마는 형일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요새 나이 서른다섯이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난 그 사람에 대해서 알만큼 알고 난 뒤에 천천히 할래 그러다 헤어지면 나랑 인연이 아니었던 거고 둘째는 가족을 버리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자신의 아빠와 사기 결혼을 당했던 형을 보며 결혼 생각을 많이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항상 밝은 둘째도 마음속엔 상처가 많이 들어서 있겠죠 그래서 전 둘째에게 결혼을 종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런 둘째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여자 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죠 저는 앞으로도 상처 많은 우리 아들들을 보듬고 다독이며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두 아들의 앞에서 저는 언제든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강인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제 드셈 팔자가 그 누구도 특히 제 아들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큰 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경일아 엄마야 엄마가 갑자기 사연 신청을 했다고 해서 놀랐지 경일아 누구보다 착한 너한테 왜 자꾸만 이런 아픈 시련들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이게 다 이 엄마 탓인 것 같아서 엄마 너한테 너무 미안해 그래도 경일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항상 나쁜 일만 가득하겠니 거대한 불행이 널 덮쳐왔던 만큼 그 뒤에는 분명 그만큼 더 큰 행복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엄마는 분명하게 믿는다 그러니 우리 큰 아들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고 이 엄마랑 동생이랑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자 항상 이 엄마가 고맙고 미안해 사랑한다 아윤태야 너도 사랑한다 네 이름 안 불렀다고 서운해하지 말거라 사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